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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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약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 안 오고 또 중부에서 마련한 이 음악계에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냥 우리가 감사하다고 볼까요? 그런데 제가 지금 연주할 곡은 미야즈올라의 곡인데 제목이 뭐죠? 망가 잊지 말자 고마움을 잊지 말자 아니면 또 가족들끼리 서로의 노력 서로의 생각 잊지 말자 이를 제대로 대상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조용한 곡이라든가 이게 첫째 앵컬이에요.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마련하는데도 정말 조용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앵컬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특별히 위해서 첫 번째 어른들을 위해서 하고 괜찮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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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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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